안녕하세요. 홍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보도넛 이 토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아주려고 하다가 이 안에 이렇게 삑삑이가 있어요. 근데 물에 들어가면 또 망가질까봐 새 거를 하나 산 다음에 이제 빨려고 했거든요. 고거 사이즈 도넛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4.99원. 홍이야 이거 갖고 놀자 빨리 와봐. 홍이 홍이 뭐 웬일이지? 홍이야 이거 토이 갖고 놀까? 이거 도넛츠 토이 응? 이거 토이 갖고 놀아요? 응? 자 가보자 오이샤 이리 와 이 새 거야 이거 이거 화이 좋아하잖아 아! 와! 이거 안 갖고 놀고 싶어요? 이거 안 갖고 놀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